서울! 내 룩에 내가 반했어, 지금. 서울의 핫한 바로 이동 중이야. 나 찾지 마. 8년 동안 서울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서울 살 때는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서울을 잘 즐기지 못했고 지금은 서울을 잘 몰라가지고 또 예전에 진짜 신기하게 오늘 커피차 너무 고마웠어. 그래서 내가 너 커피차 한 번 가려고. 아 근데 드라마는 끝났어. 아 끝났어? 네 끝났어. 한 두 개 보긴 봤는데 더 봐야지 누나. 안 봐. 나 나오는 건 봐. 자기애나 자존감은 누나가 1등인 것 같아. 나보다도. 누가 봐주는 게 왜 이렇게 좋을까? 근데 점점 봐주는 사람이 없어. 우리 딸이 봐줘. 우리 개들이 봐줘. 아우. 다리 씨. 저를 왜 보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? 왜냐면 접전도 전혀 없었고 본 적도 없었고. 접점 있어. 대상 탄 여자 연예인. 저 근데 안 웃겨도 돼요? 어. 그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. 어떻게 계속 핫하게 살 수 있을까? 이효리니까. 내가 계속 핫해? 지금도 핫해? 티빙 언니 때문에 지금 다 갈 수 있어. 저희 엄마까지 갈 수 있어. 내 이름은 이효리. 거꾸로 해도 이효리. 진짜 상황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. 가정으로 돌아가야지. 돌아가세요. 안녕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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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